자동으로 들어와. 이걸 서로 팔아라고 손쟁이 지분과 내 지분이 있겠죠? 맞아 맞아. 그러면 내 말이 돈다발 아냐 손쟁이가 일부 돈 대는 지분 내 지분 이거 그냥 손쟁이 니가 다 제가 천져주고. 다음 주에 계속. 이래도 되겠죠? 손정이 천조 없어요. 백조 가져가. 이거 그냥 하루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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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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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래 이거를 과학자들이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. 감사합니다.